이 이유 4개는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이런 지원책을 준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경매 낙차를 받았는데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누가 갚아야 되나요? 세입자가 갚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이 1억 원에 대출을 해주고요.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집이 1억 원에 낙차를 받게 되면 세입자가 얼마 가지고 가느냐. 원래대로 하면 은행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2,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2,800만 원을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7,200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갑니다.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2,800만 원은 세입자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 7,200만 원은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조건에 디딤돌 대출을 해주는데 1.8에서 2.7% 저리 대출을 30년 동안 해주거든요. 똑같이 피해받은 세입자한테도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피해자라면 고개가 가요등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데 또 그 집을 매수하는데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난감한데 다른 선택지도 있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싫은 분들이 있죠. 7,200만 원 낼 돈도 없고 대출이자 감당하기도 싫고 사기당한 집 나는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우선 매수권을 LH로 양도하게 되면 LH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거고요. LH가 저렴하게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집 주인이 돼서 다시 임대를 해주는 맞습니다. 최장 20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LH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LH가 국민 세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게 낙찰이 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적당한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주 안정 일단 빨리 어디 나가지 않게 이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